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날 자유총연맹의 창립권은 기념식에 참석해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기국한 전당대표였던 이낙영 씨. 이낙영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낙영 씨는 과거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글도 쓰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하니까 어떻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안 거죠. 그리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와싱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로비를 했는지 돈 주면 로비가 다 되지 않습니까? 로비를 했는지 바로 그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압승을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건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여론만 조작이 될 수가 있으면 여론조작만 할 수가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맞춤형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여론조작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와신또 DC에 대한 맹렬한 여론 로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선거 직전에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마음대로 조작을 했죠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구청장선거는 25개의 여러분들 자리 가운데 24대 1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대 1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아마 호남 출신의 여러분들 구청장이 18명에서 19명 정도가 되고 처갓집이 여러분들 호남과 인연이 있는 곳으로 합치게 되면 20명에 21명 정도일 겁니다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다 한 거죠 그 선거를 여러분들 다 만져가지고 고향 사람들 다 한 명씩 다 꼽아준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아마 108석인가 이럴 겁니다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했습니까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한 겁니다 102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도 다 먼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국민의힘에서 감소시키고 감소시켜서 확보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줘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한 거죠 102대 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뭐 거덕택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한참 예산 문제 때문에 홍력을 겪고 있는 tv에서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팍팍 여러분들 예산을 밀어줬죠 박원순 씨 서울시장 선거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2018년도에 광력의회 의원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시의회 군의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의회 모든 선거를 다 전산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 공백호 tv를 통해가지고 2018년도에 용산 선거구하고 성동 선거구의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를 다 여러분들 공개를 해줬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꼭 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은 뭡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은 거죠 조작값만큼 그만큼을 그대로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별로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조작을 했죠 전국을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다 뭐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선거에 대해서 하면은 이걸 거짓말로 하면 그냥 바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적으로 걸리는 거죠 이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 여러분들 옥은 도덕놈들 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쳐 예 2018년 선거는 일본에 나와 있네요 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낙연 씨가 미국에 한 1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반국가 세력 윤응급에 항의한다 이낙연 씨 여러분들 이낙연 씨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종로구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당선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아슬아슬하게 이름들 이길 수 있는 그러면 굳이 안 하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이낙연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득표수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45%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출마했던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연 후보의 득표수에 더해주는 그런 득표수 증가와 감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이낙연 후보도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나오는 서른 씨 서른 씨도 정상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육영창도 정상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하지 않고 2020년 4.15 총선에 당선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 민형배 전남 전북의 일부 선거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호남권에서도 조작을 많이 했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 전주 덕진군가 아마 여러분들 선거구 을 겁니다 그 조작을 했죠 2절만 알 때면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는 전 국정원장에 대한 박지원 씨 목포시에도 조작을 당했죠 그러니까 호남권에 대해서는 전부 조작을 하지 않은 것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죠 모두 다 조작을 한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수성구 강남 강남은 한 30 25% 정도 훔쳤을 겁니다 100장당 25장 심지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훔쳤는가 하니까 강남구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야당을 국민의힘을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정근 더불음 유당 사무부총장 전 이정근 씨하고 여러분 누가 서초구에서 붙었습니까 윤희숙 씨하고 여러분들 붙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작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면 한 25% 윤희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친 거죠 선거를 훔친 것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한 7번의 사전투표 조작을 한국 건현대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란죄라고 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고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한 세력들이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들 주장을 하는 데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책을 낼 때 이런 책을 낼 때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책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목부터가 도덕놈들이지 않습니까 책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어떻게 범했는지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부역했는지 선거 사회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협력했는지가 다 나오니까 이런 책이 얼마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두렵겠습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목숨 걸 용도는 아니지만 용기가 없으면 절대 이런 책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밝힌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 영역 박히기 때문에 제가 예단도 할 수 없고 확신도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없었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겠죠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 그냥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마다 도덕질이 일상화되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파헤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침묵하지 마시고 또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밝혀져서 나라가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 쉽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데 기획한 자 선거를 도덕질하는 데 부역한 자 선거를 여러분 하는데 전산조작한 자가 다 뭡니까 도덕놈들이고 선거를 뭡니까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데 협력한 대법관들 다 도덕놈들인 거죠 반국가 세력들인 거죠 제 말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